안녕하세요. 팻본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. 약 700m 한 일산교 사거리에서 일산교 사거리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. 네, 오늘 TV에서 우리 히어로의 그 뭉쳐야 찬다 3 그거 예고가 나왔는데 우와, 대박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멋있었어요. 네, 정말로 우리 임매씨 너무너무 춥고 잘하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네, 드디어 18일날 뭉쳐야 찬다. 기대만땅입니다. 금방사수 간행, 간행, 화이팅! 우리 히어로 옛날의 히어로가 아닙니다. 안정환 선수 우리 히어로 꼭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응원할 거예요. 꼭 임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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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, 승리 꼭 이기세요. 응원할 겁니다. 네, 이번에 우리 JTBC에서 하는 거 뭉쳐야 찬다 3 우리 임영웅 선수 꼭 응원해요. 우리 모두 건행, 건행, 건행 본방사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네, 오늘도 건행, 건행 해제하세요. 네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